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네, 벌써 2023년도 절반을 지나고 있네요. 6월의 공모주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6월에 진행될 공모주들 본격적으로 뜯어보기 전에 좀 가볍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부터 보시면 일반 종목 무려 10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코넥스 이전 두 종목을 포함해서 총 10개인데요. 또 일정이 막 겹쳐있습니다. 4주차에 필에너지, 알맥, 파로스 아이바이오, 시큐센, 오픈롤 무려 5개나 일정이 겹치고요. 또 5주차에는 ALT, 버넥트, 이노시뮬레이션 3개 일정이 겹치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겠다 정도로 확인을 해두시고 첫 번째 종목인 큐라티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5월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밀린 종목인 거죠. 백신 개발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성인 및 청소년용 결핵 백신과 그리고 차세대 mRNA 코로나19 백신인데요. 결핵 백신은 지난해 7월 글로벌 입비 그리고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임상 단계가 꽤 진행이 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mRNA 코로나19 백신은 mRNA 백신 중에서는 국내 최초로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공모 관련 조건들부터 살펴보시면요. 신주모직 100%고 공모가 밴대는 6,500원에서 8,000원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공모 규모는 약 227억원에서 280억원 정도가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약 1,747억원에서 2,15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유통가능 비율은 42.77%로 높은 편이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도 29.75%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금액으로도 약 747억원에서 920억원 조금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가능한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는 대부분 FI, 재무적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투자 단가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딱히 규모 메리트는 없다. 그리고 회사가 백신 개발 외에 국내와 해외에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CDMO, 위탁 생산 개발 사업도 영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나마 매출이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사업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워밍업 말고 기업 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CDMO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계속 심화되면서 22년 기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재무상태를 보면 이번 상장이 조금 시급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약바이오는 요즘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 대 S바이오메딕스 하나는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아서 공모가가 할인이 됐던 경우고 하나는 수요 예측 결과가 비교적 잘 나온 편이라서 상장일에 약간의 성과가 났던 그런 케이스인데 큐라티스는 어디에 속하게 될 것인지 혹시나 공모가가 할인이 된다면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나 프리 IPO 밸류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바이오 성공 공식에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프로테움텍입니다. 4월에서 5월로 변동이 되더니 끝내 6월까지 지금 밀려서 밀려서 온 종목이에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고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은 118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다중진단 키트라고 해요. 당연히 코넥스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에서는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기존 주주 물량이 많을 테니까요. 공모 규모는 약 108억원에서 132억원 정도 시가 총액은 약 717억원에서 877억원으로 조금 가볍다고 느낄 수 있기는 한데 코넥스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현재 가격과의 괴리율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겠습니다. 공모가 밴드가 지난번보다 낮아지면서 5,400원에서 6,600원 할인된 제시된 상태인데요. 현재 코넥스에서 거래된 가격은 6,360원입니다. 5월 26일 기준 그렇다면 밴드 상단보다는 오히려 낮은 가격인 거고요. 그나마 하단과의 괴리율은 18% 정도를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공모가 밴드가 낮아지면서 하단보다 낮은 가격에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된 수량은 많지 않은 듯 한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토마토 시스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코넥스 이전 상장은 우선 기피하고 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딱히 매력적인 조건은 아니고 상장일에 수급이 잘 붙어줄만한 테마도 아닌 것 같아서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실적 볼게요. 해외 수출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22년부터는 단기 순이익을 시연했는데 공모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23년 1분기 실적까지 담기게 됐죠. 그런데 1분기에 다시 적자로 전환이 됐다는 것 그리고 공모 가격이야 2025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실적으로는 당연히 고평가일 수밖에 없겠고요. 코넥스 이전 상장이다 보니까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체크하면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필에너지 만나볼게요. 2차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2차전지 제조 공정 중에서 양극과 음극판을 분리막 사이에 두고 겹겹이 쌓는 스태킹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극판을 또 적당한 길이로 자르는 레이저 장비인 노칭 장비도 생산을 합니다. 삼성 SDI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기업이고 공동 개발에 성공한 뒤에는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매력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4680 원통형 배터리 장비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테슬라를 좀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공목 구조를 보시면 구주 매출 33.3%가 존재하는데요. 모 회사 필옵틱스가 매출의 주체고요. 이게 필옵틱스가 물적 분할한 회사가 상장을 추진하게 되는 거라서 3기와 3기 EV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옵틱스는 이번 구주 매출로 확보한 자금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데 쓸 계획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구주 매출 33%가 조금 아쉽기는 하고 규모가 있는 편이에요. 공모가 밴드는 26,300원에서 3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공모 규모가 상단 기준으로 844억 원, 시가 총액은 약 2,824억 원 규모에 달하겠습니다. 그래도 유통가능 물량이 27.79%로 20%대고 기존 조조 비율은 없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상단 기준 약 785억 원 정도. 그래서 좋은 수요 예측 결과가 뒷받침이 된다면 아주 나쁘지 않은 조건은 되겠습니다. 필에너지는 실적 추이가 좋아요.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200%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삼성 SDA의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확실히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회사 측이 유사 기업으로 선정한 회사는 P&T, A프로, NCS 이런 2차전지 장비주들인데 제가 최근에 상장한 장비주인 윤성 FNC와 유일 에너테크를 같이 적어봤어요. 보시면 퍼의 편체가 조금 심하긴 합니다. 그래서 필에너지의 20배 정도는 어떻게 보면 무난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싸 보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네요.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2차전지 장비주라서 우선은 관심이 크다는 거. 다음은 알맥입니다. 전기차 알루미늄 압출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특히 배터리 모듈 케이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그 밖에 배터리팩 프레임과 전기차 플랫폼 프레임 등등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LG 앤솔, SK온, GM, 리비안 등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23년에 상장한 한주 라이트 메탈과 3기 EV 이 친구들과 약간 비슷한 분야라고 봤어요. 그리고 공모 구조를 보시면 신주모집 100%로 진행이 되는데 규모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공모 규모가 상단 기준 450억원, 시가총액은 약 2687억원, 유통간의 금액은 825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의 정체와 투자 단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좋은 수요 예측 결과가 더해져야만 참여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 친구 6개월 환매 청구권이 붙어서요. 이게 알맥의 큰 장점으로 부각될 수가 있겠네요. 실적을 보시면 매출 볼륨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근데 원재료 가격 상승과 운송비 부담으로 인해서 21년에는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22년부터는 가격이 또 정상화되면서 흑재로 다시 전환이 됐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근데 공모가를 산정할 때 24년 추정 순이익을 썼더라고요. 23년 1분기 연안산도 아니고 24년 추정치라면 약간 욕심을 부렸다 싶고요. 그래서 22년 순이익 기준의 퍼를 유사기업들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최근에 상장한 알루미늄 2차전지 부품 회사들 세아메카닉스나 한주라이트 메탈 3기 EV 정도를 보시면 다들 퍼가 높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알맥의 퍼는 이미 조금 높다. 그래서 공모가 부풀리기는 시가총액이 작고 사이즈가 작을 때 좀 먹히는 거지 이렇게 규모가 좀 있는 상태에서는 다들 깐깐히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다음 타로스 아이바이오입니다.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신약 개발 플랫폼 회사예요. 대표 파이프라인으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와 항암제 치료물질 그리고 악석 흑색종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 등등이 있겠습니다. 공모 구조를 보시면 신주모지 100%고 공모가는 14,000원에서 18,000원을 제시했네요. 공모 규모는 상단 기준으로 약 881억원, 시가총액은 약 2,32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통가능 물량은 33.80%고 기존 주조 비율이 22.96%로 조금 많은 편에 속해요. 유통가능 금액은 상단 기준 약 786억원 정도. 여기는 벤처금융의 유통가능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투자 단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타로스 아이바이오도 환매 청구권 3개월이 부여됐습니다. 이게 다른 단점들을 좀 커버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상했듯이 적자 누적입니다. A와 BBB 등급을 받고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 산정일 텐데 비교해 볼 만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AI 신약 개발에 있어서 대표적인 회사이자 대표 종목이 신테카바이오가 있거든요. 신테카바이오는 현재 시가총액이 1,124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시가총액은 밴드 하단 기준으로 1,809억원. 이미 신테카보다는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조금 더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 CQ센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인증 및 보안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는 디지털 금융서비스 구축 분야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이나 스마트 뱅킹 같은 비대면 채널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마이 데이터 같은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고 조금 친숙한 사업 분야예요. 그 밖의 모바일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 가상 키패드, 모바일 백신 이런 3종 솔루션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 생체 인증과 전자서명 솔루션 사업을 더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코넥스 이전 상장이거든요. 유통가능 물량이 무려 74.5%에 달합니다. 그리고 기존 수주의 비율이 57.62%나 돼요. 보시면 유통가능 금액이 상단 기준 206억 원 규모고요. 시가총액도 상단 기준으로 276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약간은 좀 이노진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초소형 사이즈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코넥스 시장에서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 칠해둔 부분이 1대4 무상증자가 실시되기 전에 12,000원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주가가 밴드 상단인 24,000원에 확정이 된다고 해도 수익 구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때의 거래량이 거의 없기는 하네요. 그리고 무상증자 실시 이후 거래량이 실린 무상증자 실시 이후에는 주가가 2,400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기는 합니다. 특히 5월 26일 현재 코넥스 주가는 3,55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밴드 하단과의 괴리율은 77.5% 상단과 괴리율도 48%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청약할 때까지 괴리율이 잘 유지가 된다면 어쩌면 이노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만 놓고 보자면. 근데 실적은 좀 아쉽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 구축이라는 게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익성이 좀 낮고요. 그리고 23년 1분기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기관 고객사들의 올해 상반기 예정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좀 지연되고 있대요. 아무튼 그래서 실적은 아쉽고 그래도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면 하단 가격은 유사기업 대비해서 비교적 무난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오픈롤이라는 회사입니다. 미니인턴을 운영하는 채용 매칭 플랫폼 기업이래요. 주요 서비스를 보시면 미니인턴, 채용관, M클래스 정도가 있는데요. 인재 매칭부터 구직자의 커리어를 고려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 구조를 보시면 대표이사의 구주매출 비중이 25.2%로 꽤 높다는 게 마음에 안 들지만 간만에 가볍기는 합니다. 시가총액은 상단기준 1308억원 유통가는 금액은 349억원 정도거든요. 요즘 상황에서는 가볍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수시채용 트렌드에 맞춰서 플랫폼이 성장을 하면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인건비나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는 뭐냐면 외주강사비와 구직자 취업성과금 이런 수수료가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구조라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 공모가를 산정할 때 2025년 추정순이익을 활용을 했고요. 유사기업의 위세아이텍, AI 관련 기업을 포함시킨 게 조금 아리송하죠. 회사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할 때 AI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위세아이텍과의 비교는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고평가일 수밖에 없는 가격인데 앞에서 봤듯이 그래도 비교적 가벼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장점으로 작용을 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딱히 매력적인 섹터는 아니네요. 다음, ALT 만나볼게요. ALT는 2차전지와 AI, 자동차 전장 등에 적용이 되는 고성능 비메모리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기업입니다. CMOS 이미지 센서, 전력관리 반도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등 다양한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분위기가 최근에 좋고 또 기가비스도 성공적으로 증시에 안착을 해서 우선은 관심이 갑니다. 공모 구조를 보시면 신주모직 100%고 공모가 밴드는 16,700원에서 2만5백원 제시됐는데요. 공모 규모는 상단 기준 185억원, 시가총액은 1,740억원 정도를 기록합니다. 유통가능 물량이 많아요. 45.7%, 게다가 기존 주주 비율이 35.05%나 되는데요. 증권신고서상에 제대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상장일에 유통가능한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유통가능 금액은 상단 기준으로 795억원 정도라는 거 6월에는 규모 메리트가 보이는 종목은 딱히 없네요. 실적은 좋습니다. 전방시장인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동반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23년 1분기 기준 28.58%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가는 상단 기준의 퍼가 12.17배로 계산이 돼서 엘비세미콘이나 두산테스나 네페스아크보다 높은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관들이 또 어떻게 평가할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다음 버넷트입니다. 산업용 XR 확장현실 솔루션 기업인데요. 원격 현장 관리, 디지털 정보 제작, 디지털 정보 시각화, 3차원 디지털 트윈 솔루션 제품들을 다루고 있고요. 한화, 삼성, SK, LG, 현대 같은 대기업에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모 구조를 보시면 신주모직 100%고 공모가 밴드는 11,500원에서 13,600원을 제시했습니다. 공모 규모는 상단 기준 218억원, 시가총액은 1,433억원 정도가 되겠고요. 유통가능 물량은 33.59%, 금액으로는 407억원에서 482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냥저냥 적당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한데 벤처금융의 물량이 많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지는 않았고 또 기술 개발에 계속해서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대부분 적자를 기록합니다. XR이나 메타버스의 이론적 기업들 그래서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라서 평가가 어려운데요. 근데 한 가지, 회사의 사업 내용은 산업용 AR 솔루션 기업인 맥스트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맥스트는 메타버스가 완전히 붐일 때 시기를 정말 잘 타고 상장을 해서 미친 성과를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현재는 뭐 다 빠져서 시가총액 2,147억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버넷트는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이 1,433억원이기 때문에 맥스트에 비하면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이 정도 보고 마지막 종목인 이노 시뮬레이션 드디어 만나볼게요. 얘도 확장현실 관련 기업인데요.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의 XR 시뮬레이션 위주예요. 특히나 스마트 모빌리티 시뮬레이터와 XR 가상훈련 시스템이 주요 제품인데요. 자율주행이나 UAM 같은 새로운 개념의 모빌리티를 개발을 하려면 뭔가 몰입감을 제공하는 가상 주행 환경을 구축을 해서 디자인이나 제품 설계 개발, 평가 검증까지도 다 진행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게끔 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해서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과 연구소, 대학 등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기업 최초로 자동차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현대차에 공급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아 탑3 규모와 성능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회사라고 자부합니다. 공모 구조를 보시면 신주머직 100%고 공모가 밴드는 13,000원에서 15,000원을 제시했어요. 공모 규모는 상단 기준 135억원, 시가총액은 1,173억원, 유통가능 금액은 519억원 정도, 그냥저냥 무단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유통가능 비율이 44.24%고 기존 주주 비율이 32.74%에 달해서 오버행 우려가 다소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가 또 누군지, 그들의 투자 단가는 얼마인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친구도 적자 지속이에요. XR 기반의 시뮬레이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고 연구개발비 투입 대비 시장 수요나 양산 체계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5년 추정순이익을 활용해서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유사 기업으로 스코넥을 꼽아봤어요. 스코넥 기억나실까요? XR 기반의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였고 이노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XR 가상훈련, 소방훈련 같은 시스템을 공급했었거든요. 스코넥의 시가총액은 5월 26일 기준 1,69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노 시뮬레이션의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은 1,173억 원. 비교적 조금 이것보다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전망을 보자면 자율주행 시뮬레이터가 훨씬 더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보고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메리트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에는 노란색으로 음영을 칠해뒀거든요. 섹터나 업종,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전망 이런 측면에서는 필에너지와 알맥, ALT 정도가 좀 매력적일 수가 있겠고 공모가는 시큐센이 현재로서는 코넥스 가격과 괴리율이 큰 상황이라서 좀 매력적이고 버넥트와 이노 시뮬레이션은 비교적 유산기업들 대비 낮은 시가총액이라 괜찮다고 봤어요. 필에너지는 그래도 비교적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딱히 매력적인 가격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6월의 공모주들은 유통 물량이 거의 다 많은 편에 속하고 특히 유통가는 금액과 시가총액이 확실히 낮아서 아 이거는 좋은 성과를 보이겠다 라고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어요. 그나마 시큐센이 코넥스 이전인데 완전히 초소형이었고 오픈롤이 그나마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긴 했죠. 나머지는 딱히 규모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나 수요해체 결과가 잘 뒷받침이 되어줘야 수급이 붙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알맥과 파로스 아이바이오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됐으니까 이것도 감안을 해서 이런 장점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미리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은 살펴볼 거고요. 수요해체 결과가 나오면 또 재빨리 공유하면서 같이 전략을 짜보는 6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부터 상장되는 종목들에는 바뀐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죠. 상장일에 가격 제한폭이 변경되는데요. 현재는 시초가가 공모가의 90%에서 200%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 이 시초가로부터 또 정규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26일에 상장되는 종목부터는 장전 동시효과부터 정규장까지 모두 60%에서 400% 범위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만큼 변동폭이 심해지겠고요. 수급이 안 붙는 종목들은 하락폭이 훨씬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무지성 청약은 조금 조심해야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필에너지부터는 이 변경된 가격 제한폭을 적용을 받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현상을 불러올지 경험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경험에 나가면서 그에 맞춰서 또 전략을 수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른 더위가 찾아와서 6월도 체력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공모주로 좀 풍족해지는 한 달 같이 만들어 봐요. 저는 내일 6월의 첫 하자인 큐라티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